안녕하세요 저는 현비비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들을 파헤치는 탐정 재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뢰죠? 어? 이게 뭐예요? 저 또 저번에 이거 한번 해봤다고 이렇게 쉬운 걸 주시면 어떡해요 이 큰 건물 여기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잠깐 누구인가 신분을 밝혀라 저는 의뢰를 받고 온 재인 탐정인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탐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위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위아 보험관 안전환경팀 권준범 책임 매니저입니다 어? 근데 여기 안전교육센터는 왜 만들어졌어요? 그리고 왜 S플러스예요? 안전한 일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과 체험 기반의 연구 개발을 위해 지어진 공간입니다 안전 관련 정책 연구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시민분들께도 열린 공간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안전 세이프티 플러스 또 소사이어티 플러스 거기에 이제 스터디 플러스까지 그래서 S플러스군요 아 이렇게 이름 뜻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마워요 안전교육센터 S플러스 보안관 어디 보자 어딜 가봐야 될지? 어딜 가야 안전교육센터가 지어진 이유를 찾을 수 있지? 뭐지? 괜찮으신가요? 도와주세요 현장에서는 한눈 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꺼내줄 수 있어요? 네 나오세요 네 추락은 작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에 무려 42%가 추락해서 발생했거든요 42%요? 그럼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누구세요? 저는 현대위아 안전환경팀의 이호재 책임입니다 아 이호재 책임님 저 근데 아까 갑자기 떨어져서 너무 놀랐잖아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고요 고소작업 또는 깊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를 메고 추락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VR 안경까지 착용하면 실제 고소작업의 느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이랑 안전장치를 모아놨다더니 여기 실내에 지게차가 있네요? 한번 타볼까요? 아 이건 체험형이라서 버튼으로 작동되나 봐요 근데 지게차는 원래 속도가 느리잖아요 저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 이거 재밌다 안전에 주의하세요 괜찮으세요?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게차는 제조업에서 사망사고 1위를 차지한 만큼 위험한 장치거든요 이 공간에서는 직접 체험설비를 탑승하셔서 지게차의 사각지대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설비입니다 탐정님도 저처럼 뒤에서 한번 서 보시겠어요? 뒤에 서 있는 체험자는 지게차가 다가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신호수가 없을 때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?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근데 이거 안전한 거 맞아요? 예 실제로 지게차는 스투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체험자 바로 앞까지 오기 때문에 낄 위험성은 없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좀 많이 위험하겠죠?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방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코앞에서 딱 멈추는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꼭 필요한 체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안에는 커튼이 있어요 제가 커튼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? 뭐지? 기둥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벽을 어? 복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 이런 장애물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어머머머머머 바닥이 막 이렇게 꺼지고 그러네요 어? 복도 한가운데에 또 뭐가 있어요 어? 뭐가 튀어나왔어요 뭐야 뭐야? 어 뭔가 연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아... 불 난 상황이구나 불 난 상황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밑으로? 이렇게 가는 게 맞나? 아! 남았다 남았다 어떠셨어요? 탐정님? 아 진짜 안에가 깜깜하고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소리도 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시죠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피난 유도등을 켜놓았지만 실제 화재 발생을 하면 바닥이 더 장애물이 많을 거고 유도가스로 인해서 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하답니다 진짜 실제 상황이 이것보다 더 무서우면 이런 훈련을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어요 대피는 물론이고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과 대피 후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훈련도 할 수 있었는데요 화재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발생하니까 미리 배워두면 좋겠죠? 아 여기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일단 어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 해야 되는 것 같고 옷도 벗기고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숨은 불어넣어야 되나? 걱정하지 마세요 어? 보안관님 아니세요? 이건 단순히 사람 모양의 마네킹이 아니거든요 그래요? 네 여길 보시면 가슴을 어느 정도로 깊이 압박해야 하는지 숨을 얼마나 깊이 불어넣어야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나요? 네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을 회복시키는 자동재체동기 사용방법도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 살리는 심폐소생술 배울 수 있겠는데요 현대위아의 제조업의 특성을 살려서 산업 복원 또 산업 안전에 특화되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또 여기가 경남 지역 민간기업 최초의 체험형 안전교육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임직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시민 모두가 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또 인지하고 산업 현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예방법도 톡톡하게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오늘 ES플러스에서 넘어지고 깔리고 또 떨어졌지만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칭터칭 인사탐정 제인 오늘의 의뢰도 해결 완료 그럼 안녕! 감사합니다.